안녕하세요. 스트리밍데이 뎀의 송지양입니다. 피크 한뭉탱을 가져왔어요. 사실 한뭉탱은 아니고 여기 색깔별로 검은색, 핑크색, 하늘색, 주황색, 빨간색, 하얀색 색깔별로 나와있고요. 이거는 이제 두께나 크기는 다 똑같이 나와 있는 피크들입니다. 아이바네즈 피크고요. 좀 헤비 사이즈로 나왔어요. 한 1mm 정도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디자인이 지금 너무 모던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하나 더 따서 보내드릴게요. 나는 핑크. 음 네 이제 양면이 있는데요. 한쪽 면은 그냥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. 한쪽 면은 로고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그립을 했을 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게 돼요. 오 질감도 좋고요.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해주면서 딱 미듐 사이즈예요. 그 다음에 헤비 사이즈에서 딱 1mm. 여러분들이 보통 가장 노멀하게 사용하는 이렇게 피크 크기로 나왔습니다. 끝쪽도 피크 끝 처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끝쪽도 뾰족하고 음 딱 쳤을 때 네 끝이 되게 잘 감기죠. 줄에 딱 감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줄에 잘 감기고 있습니다. 네 감기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손은 어... 이건 말이 필요 없는데요. 디자인 예쁘지. 크기 적당하고 자주 쓰는 거고 끝 처리 역시 뾰족하게 끝 처리 역시 뾰족하게 잘 감기게끔 나와있고 색깔도 여러 종류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고르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. 그러면 아이바네저 피크 가지세요. 지하의 썬데이 기타 지하의 썬데이 기타 섬유주가